안녕하세요. 고랑물라 써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제주어 배워보면서 제주의 매력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도 두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소감사. 자, 저번에 또 노래를 우리가 배우니까 아이고, 좋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도 노래를 또. 오늘도 또 노래하자고. 이랑 혹은 형 저 재미난 노래를 바딱바딱한 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주어로 된 노래를 배웠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배워볼까요? 기존에 있는 노래를 제주어로 가사를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표준어를 제주어로 한번 바꿔서 노래를 불러보는 거군요. 무사히 우리 막 둘일 때는 노래 가사만 바꿔서. 막 바꿔 해놨어요. 재미난다. 재미로 해놨어요. 오,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요번에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아, 연락이 많이 오셨군요. 노래를 좀 바꿔달라 이래가지고. 장윤정의 어머나.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윤정이가 전화 왔다고. 전화를 직접 온 건 아니고 매니저를 통해서 어떻게 연락이 다 와가지고. 노래 나오면 시키고. 요번, 요번, 요번. 워낙 다 좋아하는 노래니까. 아이고, 좋다. 좋다. 그러면 자, 처음을 좀 바꿔볼까요? 네, 맨 처음에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또 나오시고, 이렇게. 요기를 바꿔보자 이 말이죠. 자, 요렇게 하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약간 깜짝 놀란 거죠. 어머나, 맥겨라. 아, 제주도는 맥겨라. 맥겨라, 맥겨라. 맥겨라, 영어지마 앞서게. 여자의 모심은 골대우나양. 그걸 겨우 내부로 하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음을 달아서 해야지. 아, 이 사람 참. 지금 뭐 쇼미도며니하나? 아니, 무사, 이거. 쇼미도며니냐. 우리 똑닮지 않올까. 맥겨라, 맥겨라. 영어지마 앞서게. 영해야지. 맥겨라. 맥겨라가 나도 그축하지 않아서, 기무사. 그러니까, 어머나가 맥겨라. 맥겨라군요. 그래요. 이러지 마세요는 영어지마 앞서게. 아, 영어지마 앞서게. 그래요. 다음 부분이에요. 안돼요, 왜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조금 이제 박자가 좀 어려우게 얘기합니다. 안 됩죽에. 무사히 격과. 묻지 맙서게. 더 이상 나신 뒤. 원하시면 안 됩죽에. 아, 여기 박자를 맞추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어렵다. 번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돼요는 안 됩죽에. 그거는 왜 이래요. 무사히 격과. 무사히 격과. 무사히 격과.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부분을 더 배워볼까요? 네.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 있지만 내 사랑이 널요. 헤어지면 남이 이제여 모른 척 하겠지만 아, 노래가 좋네요. 좋네요. 노래가 참 좋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체험 만난 사람인데 이제 막 거시나. 깜짝 놀란 거죠. 거시나. 오늘 체험 만난 당신이 주만은 나 소랑인 걸량 갈라삼인 놈이 되엉 모른 척 허겠주만은 아, 여기까지. 아니, 근데 나 처음 말하시는데 우리 할머니 노래할 땐 목소리가 막 절마점점 노래교실 좀 다니셨나 봐요. 곱게 배우리네. 노래할 땐 막 목소리가 고아졌어.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어머나를 제주어로 한번 바꿔서 배워봤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아, 이거 참.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긴장됩니다. 저 가위 전화 본 것도 아니고. 둘, 셋, 넷. 내께라, 내께라 영원히 맙소게 여자의 모심은 활데우다양 안 됨 중에 무사히 것과 무찌 맙소게 더 이상 나신기 원하시면 안 됩죽게 오늘 제한판단 당신이지만은 날 사랑인걸요 한라삼인 놈이래요 모른 척하겠지만은 자, 오늘 이렇게 어머나를 제주어로 한번 바꿔서 불러봤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우리 제주어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보란보랄 서바사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여요소게 소게 하하하하